24년 1월 1일 0시 0분, 갑진년 대한민국 첫 동이 아홍이가 새해를 알리는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순간이 부부에게 더욱 남달랐던 건 아홍이는 결혼 12년 만에 어렵살이 얻은 첫 아이이기 때문인데요. 출산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부부는 다른 난임 부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한 요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만 6천 명이었던 난임 부부는 2022년 14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가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초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추세여서 난임 부부는 앞으로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임 대신 난임이란 표현이 자리를 잡은 건 임신이 어렵지만 부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술 비용은 난임 부부의 출산 의지를 가로막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시술당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단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드는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되겠죠. 아홍이 부모가 난임 부부의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조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는 체외 수정 등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검사, 정액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비 또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0.6명대도 코앞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의지를 독려하는 정책과 함께 출산 의지를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산 의지 아멘